허밍을 해주실 수 있나요? 서연언니가 허밍을 가끔 하는데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목 지금 풀린 상태입니까?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롤러코스터 두 소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언니가 좋아하시네요 그래 난 그게 너무 좋아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I need your love baby your love 알람으로 쓸게요 알람으로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연습을 우리 청취자 중에도 혹시 하실 분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연습을 하는 게 좋은지 가장 쉬운 팁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포인트만 롤러코스터 타면서 하면 더 잘 돼요 롤러코스터 탈 수가 없어요 아 그런 식으로 몸을 약간 그렇게 반동을 주면서 네 거의 뭐 근데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힘 빼고 하면 더 잘 되더라고요 심지어 작곡가 라도 오빠도 작곡가 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작곡을 하시더라고요 앞뒤로 여러분 옆으로 흔들면서 연습을 해보시고 나중에 노래방 가서 한번 그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반동을 좀 주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좋아요 늘지 않으니까 맨날